방국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이건 또 웬 말입니까? 아니 이게 뭐야? 정말 이게 사진으로 봤어 이런 쇽마운트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쇽마운트인데 충격적인 비주얼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이제 블랙홀이라는 마이크인데요 진짜 우리가 정말 이 버즈비 렉탐하면서 수많은 마이크들을 봤지만 진짜 이런 건 또 처음 보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만든 걸까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마이크 좋고 다 좋아 다 좋은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디자인은? 아니 뭐 특징적이기는 해 근데 얘는 오케이 알겠어 아 얘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뚫려 있구나 뚫는 게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이 사람 그거 패티시 있나봐 이거 뚫는 거야 잠깐 그거까지 섞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뚫는 디자인을 고수하는 게 하여튼 좀 신기하긴 하네요 자 하여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는 블랙홀 모델입니다 블랙홀 모델의 쇽마운트는 진짜 충격적으로 생겼는데 여기는 이게 가운데 있는 고무 볼들이에요 러버 볼들인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꽉 조우면은 볼들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짜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렇게 이렇게 땡기면은 볼들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딱 걸리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끼우느냐 자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게 앞면이거든요 얘를 볼을 이렇게 쫙 볼을 이렇게 쫙 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 그럼 여기 걸고 여기 걸고 놔 그럼 걸리지 그 다음에 이런 거 헐겁잖아 엄청 이렇게 헐거울 때 안 들어갔어 위에 응 응 봐 이게 겁나 헐겁잖아 지금 이렇게 헐거울 때 얘를 이렇게 밑으로 땡겨줘 이렇게 이렇게 땡겨주면은 고무볼이 이 중간을 채워줄 거 아냐 그러면서 뻑뻑해지죠 이게 응 근데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거야 굳이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마이크를 만약에 쇽몬트 이렇게 해서 놨어 그럼 이걸 올리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요 관절을 구동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옆에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노래하다가 내가 약간 옆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 나름 신선한 아이디어긴 한데 왜 왜 이렇게 해 굳이 하여튼 신기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쇽몬트 생전 처음 보는 방식의 쇽 쇽 이렇게 되는 쇽몬트입니다 하여튼 우리 제이지 감성이 독특한 건 지난 시간에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알았으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이런 거 갖고 이렇게 뭐야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것도 마이크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운드가 지난 시간에 되게 놀라운 느낌으로 익숙하지 않은 느낌으로 좋았단 말이죠 V67 빈티지 67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마이크였는데 오늘 V672 네 그렇습니다 블랙홀 시리즈로 왔어요 제이지에 대한 브랜드 소개는 저희가 지난번에 V67 할 때 했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달아드린 거 가서 보고 오시고요 지금 또 제이지 마이크로폰스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마이크의 종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시리즈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블랙홀 저희가 저번에 봤었던 게 빈티지 시리즈고요 그리고 시그니처 시리즈 그리고 HH 시리즈 BT 시리즈 그리고 여기 블랙홀 시리즈 있습니다 블랙홀 시리즈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1,000달러 위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1,000유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페이지에서 프로덕트를 눌렀을 때 컬렉션에서 악세사리 베스트셀링 블랙홀이 제일 먼저 나왔다 여러분 알죠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집에서 자라는 메뉴에요 그럼 블랙홀이 주력 메뉴가 아닌가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빈티지 시리즈 지난번에 한번 했고 그리고 블랙홀에서 오늘 저희가 할 것은 가장 저렴한 모델인 BH2 카디오일입니다 그 위에가 BH3 카디오이드 패드 그 다음 가격은 BH1 3 폴라 패턴 이건 폴라 패턴 선택을 할 수 있나 보네요 그 다음에 3 폴라 패턴의 PAD 이런 식으로 가격이 여기에 PAD 여기에 PAD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이 PAD는 아마 그거겠죠 마이너스 10TB 마이너스 20TB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조금씩 넓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사운드 자체는 기본기는 비슷할 것으로 보이네요 애초에 디자인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본 사운드 PAD 버튼도 없고 정말 기본 폴라 패턴 선택 버튼도 없는 그냥 구멍만 뚫려있는 블랙홀 기본형 모델입니다 이것도 들어가서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1099유로 그러면 우리 1099유로 치고는 되게 싸게 가격 책정이 되네요 거의 잘 되도 안내요 1099유로 하면 환율로만 따져봐도 지금 얼마야? 한 140만원 하지 않나? 앞에 찾아봐야 되겠다 1099유로 이거 봐 148만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돼? 하여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씩 가격 정책이 약간 이해 안되는 1099유로인데 한국에 들어왔더니 103만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더 블랙홀 시리즈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다양한 뭐 이런 뭐 피처스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일단 여기 말고 보기 편하게 이쪽으로 와서 번역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도적인 선명도와 풍부한 사운드 프리미엄 퀄리티의 단일지향성 컨덴서 마이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라트비아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죠 그리고 여기에 어 그렇군요 착색 없이 열려있는 사운드를 표현하여 준다 보통은 만에서 로로프가 시작되는데 만육천에서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선명도와 풍부함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루 일렉트로스타틱 골든 드랍 캡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첨단 쇼크마운트 기술 진짜 첨단인 거야 이거 첨단은 아니다 러버블 첨단 첨단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독특하긴 합니다 첨단인진 모르겠는데 독특하긴 해요 첨단은 아니지 솔직히 앵정하게 말해야죠 저는 블랙홀 마이크를 매우 사랑합니다 매우 다재다능하고 매우 섬세하고 깊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마르크 우르셀리 그래미 3번 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를 또 블랙홀로 어쿠스틱 기타를 이렇게 6인치 정도 떨어뜨려서 받으면 6인치 정도면 이제 뭐 한 4인치 15센치 정도 떨어뜨려서 받으면 결과물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저희가 그 거리에서 받아놨습니다 이따가 모니터 해드릴게요 어쿠스틱 및 현악기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오 요렇게 아주 작은 스탠드에다가 구동시키는 방법도 있겠네요 20에서 2만 그렇죠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아래쪽에서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롤오프가 진짜로 진짜 16키로까지 그대로 버티고 있네요 롤오프가 지난 시간에 빈티지 사체 같은 경우에는 10키로 넘어가면서 바로 롤오프 시작됐거든요 이쪽에 부스트가 좀 더 많이 된 다음에 롤오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말한 김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아 있네 자 빈티지 67 롤오프 보시면은 10키로에서부터 바로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말려가고요 그리고 이게 뜨는 것도 1키로대 여기서부터 10키로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요렇게 뜹니다 그리고 10에서 푹 깎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1에서 안 떠요 2에서 7까지 살짝 뜬 다음에 쭉 갑니다 쭉 가다가 16,000에서 살짝 꺾여요 그리고 이 밑에도 올라오는 느낌 자체가 얘는 좀 풍성하게 올라오고 풍성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짱짱한 그런 코어가 좋다는 피지컬이 느껴졌다면 얘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플랫하고 투명한 느낌 하위쪽도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그리고 카드위드 폴라 패턴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운드 빨리 들어보시죠 그럴게요 이거 그리고 외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봤던 마이크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마이크 BH2 모델입니다 역시나 옆에서 보실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쇽마운트 아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빡빡하게 만들어 놓은 그 형태고요 이게 러버볼이라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쏙 빠지죠 이 상태로 빠지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아예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단자가 있고요 옆면, 앞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뭐 없어요 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야 정말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독특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역시나 레퍼런스 마이크인 214부터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고맙습니다 나레이션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 익숙하죠 좋습니다 맨날 듣던 그 소리 이번에는 BH2입니다 해볼게요 BH2입니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그래왔듯이 너를 기다리는 일 네 나레이션은 듣고 오겠습니다 농부 후하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V 우리가 6, 7을 했을 때 되게 뭐 나름 레트로 빈티지한 감성 있다 했는데 이 블랙홀은 빈티지가 아니라 레트로 감성인 것 같아요 아 레트로다 레트로적인 게 되게 강하다고 느껴지고 그 약간 하위 쪽에서 쪼아대는 그 소리 자체가 그 뭔가 약간 레디오 감성 같은 것도 좀 나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아까 프리커시 리스폰스 그래프를 보고 엄청 깨끗하고 투명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진짜 레트로 감성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드라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드라이 한번 들어볼게요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난 세상에 이게 지금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되게 되게 레트로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 214 드라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이게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선택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얘는 색깔이 확실합니다 이게 프리커시 리스폰스만 봤을 때는 되게 프레트하다고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민지지 유추보다 더 특징이 강해 네네 너를 잊을 순 없지만 그래 이게 우리가 아는 플랫이지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네 잠깐 건너뛰고요 뒤에 요 중요 부분 괜찮나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깔끔하고 라이트한 그 느낌 그죠 이 자리를 다시 VH2로 들어볼게요 괜찮나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있는 건 내가 언제나 자 이거 근데 어차피 이 리뷰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같은 자리 빈티지 6, 7 한번 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사실 그렇죠 꺼낼 필요는 없는데 꺼낼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 김에 너무 궁금하다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아 이거 아 다르구나 빈티지 6, 7은 말 그대로 그때의 거를 복각했다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그런 것 같고 저희가 빈티지한 맛이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정말 아까 또 저희가 리뷰 때 말했지만 따뜻함이 정말 풍성한 이런 느낌에 근데 얘는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풍성한 따뜻함이 아니고 되게 짱짱한 중음이야 그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뭐라 하죠 살짝 오버게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빈티지 6, 7을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게 미들 자체가 그냥 단순히 풍성한 게 아니고 되게 피지컬이 좋은 엄청 힘 있는 짱짱한 미들이다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짱짱해서 약간 신경질적인 미들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타만 한번 드라이로 들어볼게요 어 이거 뭐 기타에 좋다 이게 갑자기 저거 된다 그 뭐돼? 그 우리 그 진짜 옛날 명반 들었을 때 나는 그 진짜 그 그 건조하고 그 옛날 기타 녹음 방식에서 들리던 그런 소리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2, 1, 4를 들으면 이제 그런 필터가 싹 없어진 느낌이지 아 이게 알겠습니다 BH2는 이제 필터링이 확실한 진짜 필터 건 것 같은 그 소리 보컬만 드라이로 여기라도 남도록 변이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그렇죠 B2에서 이거 남도록 변이 보내주는 일 혼자 남아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세상에 제일 자신 아니 또 보컬만 따로 들으면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따로 들었을 때 수음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 뭔가 하이데역이 안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감성 자체가 확실히 그 미들에서 나오는 그 약간 아까 얘기했었던 디스토션 걸린다까지 얘기하면 사실 오바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그쪽에서 오는 어떤 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뭐 제가 오늘 왔을 때도 뭐 콜드플레이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 콜드플레이나 이런 영국 브리티시 음악에서 들었을 때 보컬이 그 살짝 그 찌그러지는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그 그런 사운드가 이 마이크에서 좀 느껴진다 되게 좀 건조하고 텁텁한 것 같은데 이미 소리 자체가 이미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딱 EQ잉이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은 그 DSP나 그 플러그인 중에 그 테이프 릴 테이프로 사운드 이제 돌려서 했을 때 나는 그런 느낌이 이 마이크에서는 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확실히 저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감성이라 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드리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받아지는 수음 자체가 무슨 리본 마이크나 이런 것처럼 하이가 되게 적게 들어오고 그 감성 사운드 자체가 레트로한 그런 완전히 그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컨텐서 마이크의 수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레트로의 양념을 한 겹 싹 발라놓은 느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우리사 사실 빈티지와 레트로를 구분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장난이긴 말장난이긴 해요 근데 그런 정말 감성의 차이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짱짱하게 미들 쪽에서 그게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좀 따뜻하고 풍성하게 표현이 되느냐 느낌 어쨌든 들어본 적이 없는 감성인데 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마이크 같은 경우는 특정 장르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져갔을 때 빛을 볼 것 같고요 그냥 대중적인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야 될 마이크라고 보여주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자기가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마이크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활용도 면에 있어서는 얘가 빈티지라는 이름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쪽이 좀 더 범용적으로 활용은 가능하다는 느낌이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처음 보는 브랜드 제이지 진짜 첫인상 정말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합니다 네 나머지 또 제이지의 다른 마이크들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처음에 정말 첫인상 강렬하게 다가왔지만 이제는 좀 기대하게 된 그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인 라트비아 좋은 마이크들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특한 감성이 묻어나는 BH2였습니다 방구성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